3월 학평 보통 한 중급 정도라고 보고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급 정도 문제는 똑같은 문항이라도 언제 본에 따라서 1컷은 달라져요 3월이잖아 똑같은 시험지니까 아마 스윙이 가는 1등급에 대한 컷은 한 44에서 45 정도 봐요 근데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동일한 상황이 있지만 동일이 똑같은 시험지를요 만약에 7월 교육청에서 나왔다 그럼 1컷은 4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48까지도 가능하다 왜냐면 3월달은 아직 모의고사를 위한 완전하게 풀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가 꽤 많거든 사실 개념이 끝까지 안 된 친구도 있고 현재 개념 진도가 4단원 중반 나가는 친구도 있고 개념하고 문풀 기출까지 다 푼 친구도 있지만 아직 기출을 안 푼 친구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만 이 컷만 가지고 난이도가 어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3월 학평 대비로 레벨 1, 2, 3를 내가 준비했었는데 그쵸? 거기 중에서 본다면 레벨 2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1단원에서 1번, 7번, 13, 18, 20 나왔고 자 2단원 쫙 나왔어요 이걸 해주는 건 아 5개씩 고르게 나왔구나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여기서 써놓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4개 틀렸다 4개가 하나하나하나하나냐 아니면 한쪽에 집중돼 있냐 근데 이게 자 하나하나하나하나 딱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4단원으로 안 배웠는데 아직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4단원에서 3개 틀렸고 나머지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럼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쵸? 물론 이 중에서 19번과 20번은 양적 계산과 중화였으니까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3월 학평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맞았냐가 되게 중요하고도 사실은 이 2개 제외한 나머지 문제 중에 엄청 고난도가 있었느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킬러라는 것도 19, 20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엄청 어렵다거나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다 맞은 식으로는 기분 좋게 또 공부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반성의 시험을 가지면 틀렸을 때 뭐 틀릴 수는 있어 이미 뭐 끝난 거니까 시험은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핵심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요 문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시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기 스스로한테 냉정해 줘야 돼요 뭔 얘기냐면 자 여기 10번, 11번, 13, 15 이런 거 있죠 그죠 만약에 1번은 선생님 실수했어요 괜찮아 그런 것들은 다음에 그건 실수 아니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10번 동의원수 틀렸어 자 동의원수가 작년도 수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어렵냐? 어렵지 않아 사실은 근데 안 해봐서 그런 건데 자 그거에 비하면 뭐 문항번호 10번이고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이거 틀렸다 그럼 이건 아 이걸 내가 그때 왜 틀렸을까? 에이 이거였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써있는 문제는 만약에 틀린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EBS 등 선생님 개념이 개념교재는 뭐 있을 거 아니야? 자 틀린 단원에 대한 문제를 다섯 문항은 다시 풀기 몇 문항? 너무 많이 풀으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다섯 문항씩만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다섯 문항씩 다시 풀어줘야 돼요 동의원수 틀렸다 동의원수 관련 문제 다섯 개 다시 풀어라 알겠죠? 자 양자수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잖아 모든 전자에 주양자수 다 더해줘야 되는 사안인 거야 내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부양자수였으면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음 시험에는 부양자수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원작과 전자의 양자수만 더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거 틀렸다 그러면 양자수 관련 문제 다섯 개를 또 다시 풉시다 다음 13번 문제는 뭐 단위 피당이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 몰렁도거든 음 그래서 아 이런 문제 뭐 이거는 그냥 세 문제 정도만 풀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산하수 개수 틀렸다 이거는 좀 치명적이죠 4단은 공부했는데 이건 안 돼 이거는 한 번 딱 공부한 다음에 1년 동안 맞추는 거거든 무조건 맞춰야 되는 포인트인데 틀렸다는 건 개수 맞추는 문제 다섯 개 더 풀기 약속이야 그 다음에 주기 17번 이건 뭐 개념 시간에 엄청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선생님이랑 첫째 분의 둘째 그렸어 안 그렸어 엄청 그렸죠 그리기도 했고 내가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거에 자유로워한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런 거거든 어 그때는 그렸는데 시험 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어 우리가 좀만 시간을 두고 공부 안 하면 잊어버려요 어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 자꾸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해준 거 있잖아 그래프 유효액저나 뭐 첫째 둘째 축 바꿔서 또 그려보시고 이런 걸 다시 한 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치약론 아보가드로 문항 주입형 문제 주입형 문제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뭐가 변하지 않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 또한 다섯 문항 실린더에 뭐 주입하는 유형 이런 거 표든 그림이든 실험이든 이렇게 풀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3월 학평에 대한 반성을 깔끔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샘이 화학원을 개정된 화학원이잖아요 작년부터 이 화학원을 이 화학원을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건 물론 이제 만점 고득점으로 가는 건 양적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킬러라는 건 누구나 인지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누구나 알아 실제로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데 좀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화학원을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건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농도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번 개정화학원 교재의 특징 교과서의 특징은 농도가 굉장히 많이 관여한다는 거거든 특히 무슨 농도 당연히 몰롱도지 몰롱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몰롱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별거 사실 별거 아니지 또 하나가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기체 밀도 액체 밀도 고체 밀도도 있을 건데 그죠 액체 고체 밀도는 뭐 당연히 부피랑 질량을 환산하는 거지만 기체 밀도 특히 이게 약하면 기본적인 반응하지 않는 양론 문제도 밀도가 나오면 주저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는 이번에 19번 20번 양적 계산 문제도 사실 밀도죠 밀도를 누가 잘 쓰냐는 거거든 근데 양론에서 밀도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으로 세 번째가 실험이에요 실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가 몰롱도 제조 실험 그 다음에 중화 적정 실험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반응열 구하는 연소열이나 용열 같은 반응열 측정 실험이 있었어요 열량기 쓰는 근데 이번 3월 학평을 잘 보면 얘네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실험 문제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 이 말은 3월 학평 내에서는 좀 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반성하시면 되는데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또는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자 여기가 나온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엔 반드시 요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3월 학평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건 이제 뭐가 개강이 되죠? 두근두근 모의고사 모의고사랑 이제 킬러 특강이 개강이 됐는데 각각의 OT에서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킬러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화반응과 양적계산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어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시험 봐서 아 모의고사에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잖아 2학년 때 모의고사 봤지만 그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을 대비하는 첫 시험이었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야 된 내용에 대한 점검도 물론 가능하지만 모의고사 형식으로 우리가 아 하나씩 또 깨우쳐 가는 거잖아 이렇게 나온다 아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오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또 못 보겠네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자 두근두근 모의고사랑 킬러특강 진행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아 수능은 아직 멀리 남았거든 그렇지 않니? 근데 그런 애가 있어요 조바시문 내는 친구 마치 다음 주가 수능인 것처럼 어 급히 달려가 그게 아니야 누가 빨리 나가냐가 아니야 알겠니? 누가 완전하게 끊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소화해서 가느냐 알겠니? 봐봐 똑같은 문항을 푸는데 진도가 어떤 친구는 1단원 양적 계산 문제라든가 뭐 기체 양론 같은 1단원 문제를 20문제 풀고 2단원 20문제 풀고 3단원 20 풀고 80문제 풀고 지금 선생님이 좀 완강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현재 2단원 밖에 못 풀고 있어 문제를 개념을 했는데 근데 1단원 문제를 100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건 다른 얘기거든 보면 애들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 자꾸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려는 건 되게 효과적이지 못한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잘 점검해놓고 문제를 풀 때는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너무 본인한테 관대하면 안 돼요 잘 보면 대충 보이잖아 그럼 다 아는 것 같아 여기도 알아 너 개념은 있니? 선생님 저 개념 충만해요 개념 다 있어요 근데 시험 보면 맨날 그 점수가 그 점수야 좀 더 독하게 이만큼을 얻기 위해선 이만큼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항상 분석 열심히 하시고 자기 계획 잘 세우시고 물론 제 학생들 내신도 관리 잘 하시고 알겠죠? 여러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